강원도가 교육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시설 유치에 도전합니다. 400억 원대의 사업인데요. 성공한다면 현재 원주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산업 기반 조성 사업을 강원 광역권으로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초희 기자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육동안 춘천시장, 김대중 강원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이 협약에 서명을 합니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강원대에 유치하기 위한 겁니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2028년까지 국비 444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돈은 서울대 반도체 연구소와 같이 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에 투입됩니다. 고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반도체 인력 연간 700명 양성이 목표입니다. 지난해 공모에선 전남대와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강원도는 빠졌습니다. 강원 반도체 전문인력 1만 명 양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이번 도전에 성공하면 반도체 산업 기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는 게 강원도의 예상입니다. 이미 1,500억 원을 들여 반도체 테스트베드 3플러스1 조성사업 계획을 내놓은 상태. 이번 공모에 당선될 경우 기존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반도체 산업 기반을 춘천까지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번엔 전국에서 2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공모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 KBS 뉴스 하초희입니다.